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명웅은 기록의 사나이 이리의 사나이 시청률 제조 공장 이런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이 출연한 지난주에 출연한 음악방송이 시청률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각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이명웅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에는 엠넷의 엠카운트다운 그리고 금요일에는 kbs2의 뮤직뱅크 그리고 토요일 어제입니다 어제는 mbc의 쇼음악 중심에 출연을 했는데 시청률 대박이 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웅이 출연을 하게 되면요 시청률도 춤추게 한다 시청률이 껑쭉껑쭉 뛴다는 그런 의미예요 mbc 음악 중심에 시청률이 전주의 0.4%에서 무려 2배 이상인 0.9%로 껑쭉 뛰었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은 움직임 자체가 지금 뉴스 메이커예요 이명웅 자체가 시청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된 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명웅이 출연해서 시청률이 2배 이상 뛴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비록 절대적 수치는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2배 이상을 띄우는 것은 엄청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쇼 음악 중심도 2배 이상 뛰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뮤직뱅크의 음악방송도 이렇게 0.4%에서 0.9%로 2배 이상 시청률을 올린 거예요 0.4%의 이렇게 조조한 시청률에서 이렇게 2배로 껑쭉 뛰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청률이 조조하기 때문에 이 본방을 사수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이명웅의 팬덤이 영웅시대 역할이 있었다라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0.4%에서 0.9% 뮤직뱅크입니다 KBS2의 그리고 MBC의 쇼 음악 중심도 이렇게 같은 수준의 시청률 상승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엠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도 0.5이 그냥 5점이 아니고 0.544 이런 시청률을 보였는데 전주에 0.358보다도 한 50% 가까이 올린 거예요 50% 0.2% 1.9%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껑쭉껑쭉 뛰는 춤추는 효과를 갖고 온다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시청률 제조공장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죠? 5월 4일에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시청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신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명웅이 출연해서 이렇게 시청률을 껑쭉 뛰게 하지 않았습니까? 5.5% 3.5%에서 2%포인트를 올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출연하지 않자 또 제자리 걸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시청률 제조 효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명웅이 컴백한 이후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향 공연의 콘서트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음악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창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21일, 22일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창원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창원 공연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자 이렇게 금토일, 금요일은 7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6시 그리고 일요일은 5시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광주 공연인데요 3주 후에 광주 공연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3주 후에 대전 공연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도 대전 공연에 티켓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 대전 공연에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은 참 마음도 넓습니다 한 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오바로 본인의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티켓팅을 대서 이것을 좀 양도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이름을 특정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공연은 아직 예약도 되지 않았네요 6월 2일에 예약을 하고요 7월 15일, 17일 이렇게 3일 동안 있고요 대구 공연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카밍순의 서울 공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을 예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웅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울 공연의 대규모 공연을 예상하는 멘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시청률 제조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음악방송에서 입증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콘서트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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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